또 한 명이 왔구만 겁먹었니? 아무것도 안했단다. 뭐요? 끈심이 많은 아이로구나. 어디 보자. 이걸 들고 가렴.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진단다. 진짜로 이루어질까? 다녀왔습니다. 무신이 그러고도 해, 아빠야? 어? 학원이 몇 개야. 돈이 얼만지 알아?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! 떼지 마세요. 넌 들어가 있어! 네. 아니야. 이러질 리가 없지. 엄마 진짜로 진짜로 바빠. 넌 들어가 있어!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?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게 됐어! 헉! 하... 학교 갈 준비나 해야지. 아직도 안 치웠네. 어디 갔냐? 아빠? 엄마? 설마...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.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? 하하하... 하하하... 아싸! 아싸! glich고사 profit 학님 아싸 시작! 혼자 가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주 재미있었어. 어디 보자. 인 녀석들도 각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